의미가 한마디 이리와 함께 어때요 오늘? 좀 귀여워요? 근데 한 번 봤던 거잖아 실제로 못 봤구나 오늘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10점 귀여운 100점이라고요? 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오늘 점심인데 오후 시간인데 네, 아직 안 먹고 왔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오늘은 더 잘해야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한 번 그럼 파이팅 한 번 다시 해서 멋진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형님 파이팅~! 괜찮아요? 네~! 아침인데 오늘 괜찮죠? 네~! 아휴 그냥 어떡해 오늘... 또 이따가 더 보잖아요, 그렇죠? 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네~! 파이팅~! 파이팅~! 내가 열심히 할게! 그다음에 파이팅~! 감기 조심하세요~! 오케이! 준비됐죠? 네~! 오케이! 가보자고! 하우~~ 어떻듯!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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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 날 스쳐가는 questions 어젯밤에 꿈인 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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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Baby, what a good morning na-na-na-na-na-na-na-na baby, good morning 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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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baby, what a good morning 뒷라인 ux.x2 가사 맛있게 드시면 되겠다 우리가 따뜻하게 만들어드리자 아우 우리가 따뜻한 국밥을 말아드리는 거야 오케이 국밥을 말아드리지? 국밥 같은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무대를 말아드리게 아주 방방 뛰어요 여러분이 더우실 수 있도록 저기 방방 저렇게 뛰면 저게 패딩이지 뭐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의 수축 목욕을 보기 좋아할 수 있어요 이리 와우!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반쥐 했지롱 팔찌도 했지롱 귀걸이도 했네 나도 귀걸이 연습을 해보자 렛츠고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를 보내소 진심 언니들 이렇게 있고 와 멋있게 대신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안녕 distribution 3. 별 별이다 별 나는 별 남았다 얘는 좀 비쎄어 근데 크다 별이 짱크지? 언니는 햇발이 두 마리나 달고 있는 거예요 입고 앞머리 자르고 꾸몄어 꾸몄네? 꾸몄네? 응 난 부드러워 내가 제일 부드러워 빨리 만져봐 와 푹신푹신 대박이야 졌다 진짜 이쁘다 눈 날개 달았네 저 구름이에요 너 구름이야? 네 나 구름 바지 입었어 귀여워 오마이갓 귀엽다 완전 왔네스 지연이 심표머리 했네 어 멋있어? 응 예뻐 이거 고구마 같아 고구마 자색 고구마 응 고구마 자색 고구마 딱 크기도 고구마 응 좋아 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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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엔딩 표지 추천해주세요. 볼콕 하트! 귀여운 거! 고양이! 여러분 저희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법 더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원하우즈 화이팅! 화이팅! 네! Oh, rise up, we gotta go Ride up, 비어들어 멈추지 말고 Oh, rise up, we want it more 어떻게 피곤해서? 잠은 좀 잤어? 난 잤지. 너 뭐 뭐 풀챘잖아. 여기 모니터 안에 깜짝 놀랐네 그냥. 밥 먹었어. 오늘 김치볶음밥이랑 제육볶음 섞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아니야. 어떡해. 어떡해. 못 자가지고. 그치. 못 잤나? 아휴 어떡해. 피곤하겠다. 빨리 그는 빨리 보내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 이래. 티티 늦게. 실습 좀 하고. 이런 느낌이야. 알았어. 티 안나게. 네.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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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자. 내가 왔어. 화이팅. 가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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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MC. 오늘도 잘해야지. 완전 잘하잖아. 완전 잘할 거지. 아 좀 잡다니 구웠어요. 뭐가 부어. 뭐가 부어. 르비큐보 잘하시는 분. 오. 뻥뻥뻥뻥뻥뻥뻥. 저. 저 광고 지금 엄청 봐가지고. 2천 벌었거든요. 저한테 졌어요. 근데 아까. 르비큐보. 팁 알려드릴게요. 팁. 그. 제 차례 때 만약에 놀 게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블록을 막. 제가 이거 원래 아니랬는데. 저랑 붙으면 모르는 사람 상대편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올라가지고 저 똑같이 했어. 2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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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무대. 형도 무대 하지 말고 내려가요. 그럼. 출근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오늘 그거 내면 되잖아요. 이거. 연차. 그때 쓰신 거 아니야? 그 뭐야. 형. 연차가 진짜 귀한 거예요. 네? 결제로 올려야 된다고요? 얼만데요? 그. 그 결제겠네. 좋다 형. 얼마야? 3천 원? 내가 오늘 현석이 어제보다 한 2키로 찐 거 같아. 이거 들을 때. 이거? 현석이. 저 어제 냉산먹어가지고. 아침에서 그런 거 같아. 야 진짜. 이 안무 진짜 운동된다니까. 이거 팔 운동. 또. 이거 팔 운동. 호바지 마지 말고 또. 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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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챔피언승의 주인공은 이븐입니다.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이 часть 설어나 BON his nam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